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피부과를 하시는 분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아마 수련을 받으시고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페이스북의 필명은 칼쿠스타프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비교적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그런 페이스북이네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피부과 계엄위 입장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의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계엄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의료현장을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분이 보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 4,500명이 함께 교육을 받을 겁니다. 지방병원들이 다수가 부도가 날 겁니다. 지방대학병원들입니다. 지방 여러분들 대학병원들의 교수들이 퇴사하고 실직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예상 가능하죠.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공의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구와 임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구, 임상,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멜리트가 없는 겁니다. 박봉의 의과대학에 있어야 될 이유가 보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의대의 정원으로 학생은 늘려놨으나 교육시킬 교수도 병원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대 인정평가한 기준을 윤정부가 무리하게 바꿔서 의대의 기준은 통과시킬 겁니다. 국제의 기준은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정원이 바뀌지 않는 대여섯 개의 의과대학만 통과될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의 수준차가 현장에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여섯 개 빅5, 빅6, 대학 의대 출신은 1급 의사 지방의대 출신은 2급 의사로 암묵적으로 분류가 나누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과 학생들은 수등을 다시 쳐서 서울에 있는 빅5나 빅6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목상 한 해에 배출되어야 되는 의사수는 연간 4,500명 정도가 배출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사 배출수는 연간 600에 7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1급 의사와 2급 회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의사의 매너증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원께서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물론 전망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현실화될 것이냐 문제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해진 그런 결과들로 보입니다. 다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병원 외에 기타의 여러분들 뭐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또 관련된 업체들의 부도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한 거죠. 여기서 아주 큰 문제는 수술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언급센터가 여러분들 폐쇄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수천억 대 이런 적자를 발생하는 그런 사립국립대학들이 속출하게 될 거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개원님께서 현직 개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 가운데 좀 감정적인 부분을 제기하고 몇 분 이야기만 소개하겠습니다. ECFM직이 아마 국제적으로 미국이 여러분들 많은 의사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의평원 의학평가원하고 같은 국제적인 그런 일종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면허증인 모양입니다. ECFM직 인정의대 졸업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국 의사가 모자란 지금은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많이 미국으로 떠났던 1960년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분께서 우리나라 의대 중에 ECFM직 인정의대가 아닌 의대가 있습니까 앞으로 통과 못하는 곳들이 생길 걸로 봅니다. 지금은 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갔지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료계 내부가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굉장히 장한 일인 거죠. 이제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된 지방의과대학들은 모두 인정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외의 평원이야 정부 권력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ECFGM 기준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칼정님 말씀처럼 1급 의사 2급 의사로 나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ECFM지가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서 의과대학을 수료한 졸업한 사람들을 대한 그런 인정 절차 그런가 봅니다. 해외의과대학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을 담당하는 기간 현재 한국의 주요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신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칼룡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을 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직 의사분 같아요. 좀 젊은 의사분 같은데 그분이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더했습니다. 박수를 치던 한국 사람들은 전공이 95% 이상 극감 배출되는 전문의 소멸 세금으로 버티던 대형병원 줄도산 남은 대형병원들의 응급센터 폐쇄 장기 이식부터 심혈관, 뇌혈관 수술 사실상 스톱 암센트도 항암뼈 수술 스톱 염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외국 의사들 이런 현실을 겪어보면 그제서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셨죠. 며칠 전에 보도가 제가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이식 기정자도 현저하게 줄고 장기 이식 수술 건수한 20% 이상 줄었죠. 그리고 장기 이식 대기자들의 사망률이 8% 이상으로 오른 거죠. 그런 정보는 아마 앞으로 정부가 철두철막이 여러분들 통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처럼 심혈관 여러분 중증질환이나 뇌혈관 중증질환으로 제때 여러분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걸 또 쉬쉬하게 여러분 다 덮겠죠. 그러나 현장 사람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공명호 tv에서도 글을 남기시는 분들 보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전원해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냥 수술받을 수 없고 여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 다 사망으로 짓게 될 거 아닙니까. 보시면 김성용님이 말씀하신 짧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버티는 대형병원의 줄도산 권역별 언급센터 폐쇄 장기 이식부터 심혈 낼 사실상 수술 스톱 이런 거죠. 환자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수술이 현자에 격감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정신 못 차리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고집은 월드 클래스급인 겁니다. 이 정도 왔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강련자를 오랫동안 했고 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책을. 그래서 책을 쓰면 어떤 훈련일을 많이 갖게 되는가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아주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없다. 이길 수 있다. 그럼 그건 완전히 뭡니까 질환입니다. 질환. 정신질환. 그 정도로 현실을 볼 수 없으면 여기에 김선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의병들은 죽을 때까지 현실을 부정할 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것은 병입니다. 병. 그거는 정신질환인 거죠. 현실을 여러분들 부정하거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사업가가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왜 한국의로는 기형적인가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한국의로는 숫가를 워낙 통제해서 낮췄기 때문에 환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사 수를 배출하게 되면 숫가가 낮은 상태에서 진로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도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해줘도 숫가가 낮은데 병원은 유지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동률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강보험 지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로는 왜 기행적일까 원래부터 압도적인 저수가였지만 매년 1.5%에 대한 숫가를 상승해 왔습니다. 30년 이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매년 5%만 여러분 계산하자도 숫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 아니까 보건복지부는 총량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의료비 지출을 일정 수준 묶어야 되니까 숫가를 계속 묶은 겁니다. 매년 의료숫가 여러분 상승률이 1.5% 되면 물가는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5% 6%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개원위로 여러분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하고 지금이 숫가 수준이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 회전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자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의사들은 물량을 늘려서 환자 수를 늘려가지고 수입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동네에 넘치는 365병원은 한국의 선한 풍경이지만 다른 나라의 365병원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일본 개원위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32시간입니다. 요즘은 개원가는 개원을 생각하려면 기본 365일 거의 매일 야간진료까지 다 할 각오로 개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의료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왔다는 겁니다. 습관은 낮추니까 병원은 유지해야 되고 해전률 공장과동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공장과동률이라는 것은 뭐죠 의료 공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 수입은 독특하게 이러면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이러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돌팔매를 던진 겁니다. 그 혜택이 불편한 것을 당일에 전문의를 만나서 해결하고 나오는 한국식 빠른 의료입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수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온 것이고 아무튼 그래 의사가 잘 버니까 숫자를 늘려서 박살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의사를 박살내는 건 괜찮은데 의료비가 폭증을 하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개원이로 활동하면서 겪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 거죠. 이제 이 구스타프 여러분 정님은 젊은 날에 이렇게 일본에서 여러분 수련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일본 의사들이 그래서 일본어가 능숙하시기 때문에 아마 피부과 계통으로 배우시기 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 의사분하고 이런 나눈 대화도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또 일본 피부과 선생이 의술을 배우러 와서 잡담하다가 일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시경이 4,500엔인데 어떻게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이 일본보다 높을 수 있죠? 이 칼정님께서 이를 3배에서 4배 하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국가가 미용산업을 팍팍 밀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칼정님이 좀 역설적으로 보험 숫가를 낮춰가지고 미용을 밀어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이제 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 이야기죠. 이 문제 해결해가지고 의사들이 굴복해서 청사의 길이 빛날 의사 정원을 확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조선사람들과 용산 대통령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이 의사일을 계속하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오겠지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수의로까? 중증한다를 보는데 제대로 돈은 주지 않고 민형사 소속 리스크만 있으니까 앞으로 중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거고 앞으로 로클에서 개원일을 출발해가지고 경환자나 검진만 배워서 먹고 살겠다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게 알바누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많은 분이 사용하시니까 보니까 내가 알 게 뭔가 이런 뜻이 되구면요. 지금 조선사람들과 용산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은 뭐 의사를 앞으로 계속하려면 돌아오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표현이 재밌네요. 지금 조선사람들과 용산이 물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은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뭐 조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자, 여긴 또 보시는데 지금까지 비용치에 한 분께서 전공의들 나무라는 글을 남기신 모양입니다. 전공의분들 그동안 고생한 거 알겠는데 더 이상 일 키우지 맙시다. 그렇게 덜어놓는다고 해가지고 국민이나 정부와 당신들의 요구상을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계원님께서 칼중께서 지금까지 비용 치른 게 크게 보입니까? 전공의들은 때려쳤고 앞으로 낙수과, 바이탈학과, 비인기과, 필수과는 지원자가 없을 겁니다. 그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의료에 맞는 지출일 뿐입니다. 몇 달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뉴노말에 적응해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OECD 평균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수술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월 6일 이전에는 한 달 만에 받았는데 당신이 1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딸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현직 의사께서 약간 격한 상태의 글을 쓰셨기 때문에 글의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 이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비용 치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비용 치룰 게 9만리까지 남았다는 이야기죠. 이를 키운 것은 애초에 정부와 당신들입니다. 그 양반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전공의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불러다 놓으면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꼰대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좀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이야기만 여러분 갭딱 이러분들 때려 넣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여러분들 무용담처럼 자기 이야기만 쏟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뻔하죠 뭐. 국민이나 정부가 요구상황 안 받아줄 건 아니까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앞으로 인생 갈아 넣어서 당신들이 주는 끈값 같은 거 받고 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피부과의 개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이 예상하는 앞으로 한국의료가 가게 되는 현직 의사들로서 보는 이 견해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 답글로 남기신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